안녕하세요.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어제 화천 북한강에서 30대 여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의 일부가 발견돼 경찰이 타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1시간 전 서울 강남에서 유력 용의자가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아직 변사체의 신원과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송미 기자입니다. 화천군 화천대교 아래 북한강입니다. 경찰들이 강변을 살핍니다. 잠수부들은 강에서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화천대교 하류 300m 지점에서 다리로 추정되는 시신 일부가 발견돼 수색에 나선 겁니다. 물 위로 시신 일부가 떠오른 것을 본 행인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이틀에 걸쳐 수색을 벌인 결과 시신 일부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또 다른 시신 일부는 첫 발견 지점에서 600m 정도 떨어진 붕어섬 선착장 인근에서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사체는 30대 초반 여성으로 추정됩니다. 시신이 처음 발견됐을 당시 경찰은 북한에서 떠내려온 시신인지 토막 시신인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추가로 발견된 시신 일부의 형태 등을 고려해 사망 시점이 오래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타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던 중 서울 강남에서 유력 용의자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변사체의 신원을 비롯한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라 아직 밝힐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나머지 시신 일부를 모두 찾을 때까지 북한강 일대 수색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송희입니다. 교육청과 전교조 간의 갈등이 격화되자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심각한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특히 수능을 앞두고 그것도 학교에서 교육감과 교원단체가 충돌한 모습은 학생들에게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정확한 조사를 통해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양양고등학교에서는 교육감 면담을 요구하는 전교조와 교육청 간의 충돌이 빚어지며 신경호 교육감과 전교조 조합원들이 다쳤습니다. 도원의 첫 액화수소 충전소가 원주시 소초면 장양리 공영차고제에 설치돼 내일부터 상업 운전을 시작합니다. 충전기 2기를 갖춘 원주 장양액화수소 충전소는 시간당 120kg의 수소를 충전할 수 있으며 하루에 수소버스 약 120대를 충전할 수 있는 규모로 국비 등 총 75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원주에서는 문막휴게소와 문막진훈주유소에 이어 세 번째 수소충전소로 오는 5일에 개통되는 시내버스 50번 노선에 수소버스 넉대가 도입됩니다. 춘천시가 2050년까지 지역의 산업단지에서 쓰는 모든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바꿉니다. 이를 위해 우선 기존 산업단지별 전력 수요를 분석하고 공급 계획을 마련합니다. 또 수열에너지와 거두일반산업단지, 기업혁신파크 등 신규 개발지를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는 RE100단지로 조성합니다. 이와 관련해 오는 14일 한국수력원자력과 재생에너지 공급업무협약을 체결할 기획입니다. 강원 동해안의 대표 어종하면 오징어를 빼놓을 수가 없죠. 하지만 최근 들어서 어획량이 급감해 위판 물량도 4년 만에 10분의 1로 쪼그라들며 전국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다에서 직접 잡은 수산물만 파는 강릉 주문진 어민수산시장. 상가 수조에서 오징어 수십 마리가 헤엄치고 있습니다. 한동안 오징어를 보기 어려웠지만 최근 조금씩 잡히며 판매하는 상점들도 눈에 띄는 겁니다. 20마리에 한 2만 원씩도 하고 이랬잖아요. 많아서. 그런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안 됐고 한 마리 만 원 정도 꼴이었는데 옛날에는 엄청 많았죠. 그런데 지금은 너무 많이 없어졌어요. 수요가. 그때 비하면 한 10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린 오징어 남획을 비롯해 중국 어선의 북한 수역 조업, 수온 상승에 따른 어장 변화까지 이어지며 오징어 어획량이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강원도의 오징어 위파 물량은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 정의용 의원의 국감 자료를 보면 강원도의 오징어 위파 물량은 지난 2020년 8,732톤에서 2021년 6,310톤, 2022년 3,525톤으로 줄었고 지난해는 1,486톤, 올 들어서는 지난 8월까지 615톤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강원도는 지난해 경기 인천구와 제주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적은 오징어 위파 물량을 기록했었는데 올해 들어선 오징어목의 한치가 주로 잡히는 제주보다도 오징어 어획량이 적어졌습니다. 오징어를 주로 포획하는 체낙기 여선에 대하여 감척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적자원 조성을 위하여 인공오초 사업이라든가 바다숲 조성 사업, 그리고 종묘 방류 사업을 확대하여... 오징어 하면 강원도가 떠오르던 시절은 이제 아득한 옛날 일이 되고 있습니다. 갈수록 줄어드는 강원도 오징어의 어족자원 회복 방안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강원도가 미래지향적인 스마트 수산업 육성을 추진합니다. 강원도는 어선어업과 양식어업, 수산가공, 유통, 항만 등의 수산업 전반에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첨단 정보통신 기술 등을 접목한 스마트 수산업을 육성하기로 하고 관련 조례를 마련해 공포했습니다. 강원도는 해양수산부가 현재 스마트 수산업 분야의 AI 장비와 로봇, 드론 등 각종 장비를 개발하고 있어 2026년도 예산안과 수산업 어촌 발전기획을 수립할 때 스마트 수산업 관련 내용을 반영할 기획입니다. 올 시즌 두 경기만을 남겨둔 강원FC가 리그 준우승과 함께 아시아축구연맹의 챔피언스리그 무대 진출에 도전합니다. 강원FC는 오는 9일 오후 4시 반에 수원FC와 원전 경기를 치르고 23일에는 강릉 홈에서 포항 스틸러스와 시즌 마지막 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현재 승점 61점으로 리그 2위인 강원은 3위 김천과 승점이 한 점에 불과해 준우승을 두고 남은 두 경기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합니다. 한편 강원이 리그 준우승을 하면 준우승 상금 2억 원을 획득함과 동시에 내년에 아시아축구연맹의 챔피언스리그 진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춘천지법 형사 2단독은 허위 전세계약을 맺고 대출금 수억 원을 타낸 20대에게 징역 2년을 또 다른 2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2년 3월부터 두 달 동안 서울과 춘천 등에서 수차례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뒤 인터넷은행에서 청년 전세자금 대출금 5억 8천여만 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인터넷은행에 비대면 대출을 악용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고랭지에서 생산된 배추로 직접 김장을 담그는 제7회 평창고랭지 김장축제가 오는 8일 평창군 진부면 송어축제장에서 개막해 17일까지 열립니다. 올해 축제에는 절임배추 140톤, 총각무 10톤이 마련됐고 비용은 절임배추 7kg, 양념 3kg에 6만 2천 원, 총각김치는 절임배추 5kg, 양념 2kg에 6만 9천 원으로 직접 버무려서 현장에서 가져가거나 택배로 보낼 수 있습니다. 축제에서 사용되는 절임배추는 모두 평창에서 생산된 고랭지 배추로 지난해 4만 명이 방문해 148톤의 절임배추를 소비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16분쯤 화천군 화천읍의 한 주택 옥상에서 충전 중이던 전동스쿠터 배털리팩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어 오전 10시 27분쯤 철원 김화읍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비닐하우스 한동을 태우고 3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앞서 어제 오후 3시 51분쯤 춘천시 신부급 국도 46호선에서 승용차와 SUV 차량이 충돌해 5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한편 횡성에서 벌통을 확인한다며 집을 나선 80대 남성이 사흘째 실종돼 수색이 진행됐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철원군 횃불전망대가 내일 준공식을 열고 6일부터 30일까지 시범 운영합니다. 이 기간 하루 선착순 480여 명으로 입장 인원이 제한되고 입장비는 무료입니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금요일과 토요일은 오후 6시부터 8시까지이며 야간 조명 퍼포먼스를 진행합니다. 철원군은 94억 원을 들여 유네스코 지질공원으로 인증받은 한탄강에서 평화통일의 소망을 담은 횃불전망대를 선보인다며 다음 달부터 정식 개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 도내 아파트 주간 매매 가격이 4주 연속 내림세를 보이는 가운데 영서는 춘천, 영동은 동해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28일 기준 강원 도내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보다 0.05% 내려, 10월 이후 꾸준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강릉은 전주보다 0.23% 내려간 가운데 39주 연속 내림세를 보였고, 원주는 0.09%, 속초는 0.06% 하락했습니다. 춘천은 0.09% 상승한 가운데 24주 연속 오름세를 보였고, 동해는 0.04% 뛰며 9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이 2024년산 공공비춘미 매입 검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검사 대상은 공공비춘미 벼 2만 1,711톤과 초과 생산분인 시장 격리 물량 6,003톤입니다. 이 가운데 포대벼 1만 1,757톤은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직접 검사하고, 산물벼 1만 5,958톤은 미국종합처리장과 건조저장시설에서 민간검사관이 검사합니다. 매입 검사를 통한 등급에 따라 공공비춘미 매입 가격이 책정됩니다. 뉴스택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